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뮤럽팀입니다 뮤럽팀입니다 오늘 뮤럽의 힐링 CCM 들려드릴 곡은요 댓글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곡이 있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이에요 네 너무너무 좋아서 저희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누고 싶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들려드릴게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난 지극히 작은 저 내 인정의 그 수 무익한 날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선하여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불고하여 불고하여 내 향기 온 세상 지극히 작은 자 나 지극히 작은 자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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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주군아 주군아 나 지극히 작은 자 주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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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극히 작은 자 주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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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극히 작은 자 훈 pole 나 지극히 작은 자 공의 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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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 Re장기 온 세상 주군아 심장해 신자가의 능력 신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사랑 고주를 위해 죽어 고주를 위해 사다 주면 안주의 것 신자가의 능력 신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쾌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힐링CCM 십자가의 전달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틀렸네요 많이 틀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사로 많이 무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힐링CCM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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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